나는 솔로 19기 모태솔로 특집이 공개되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9기 출연자들은 모태솔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훈훈한 외모에 눈길이 쏠렸지만 이것도 잠시 모태솔로 남녀들은 저마다의 연애사를 솔직하게 밝혀 신선한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아본 경험도 없다. 이성적으로 스킨십이 없었다. 썸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다. 라며 진정한 모태솔로의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사실 훈전순결주의자다. 본의 아니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인생 소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편 솔로나라 19번지 첫저녁 식사부터 모태솔로 출연자들은 불꽃 튀는 플러팅 기술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과연 모태솔로 특집인 만큼 커플 탄생이 이뤄질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